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어 프라이데이 나잇 펑켓! 자 오늘도 푸나펑 시간 찾아왔는데 오늘은 무려 핫핑켓이 등장합니다 출전에 앞서 뭐 다른 모드들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모드 아비가일이란 모드인데 한번 부터 봅시다 오 얘는 뭐 엄청난 도끼를 들고 있는 도끼기타야 저거? 2,1,4 첫 번째 노래 아비가일 내가 어떤 애다라고 약간 보여주는 고렇게 소비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드치고 난이도가 괜찮네요 잠깐만 나 이거 또 플래그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진짜 저번에 그 센즈모드는 너무 내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저는 확실히 그거에 약한 거 같아요 동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리듬게임에서 뭐 동파라고 부르긴 하던데 아 두 개씩 연속으로 나오는 건 나 그..그..그거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뭐랄까 산뜻한 본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3,2,1,4 오 템퍼 슬슬 올라갑니다 속도 좀 더 빨라졌어요 야하 어우 노래 괜찮다 그래 난이도 이거 딱 적당하다니까 FENGE같은 거는 진짜 한 정도 빡셧고 조금 빨라서 깰 수가 없었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주 여유롭게 깨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 가는거죠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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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펑 이게 진짜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 정식 모드가 아는데도 이렇게 많은 모드가 나오는데 나중에 정식 나왔을 때는 얼마나 게임이 발전하는지 너무 기대가 돼 오케이 이제 스킬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템포 한 단계 더 없었어요 이제 좀 제대로 된 하드 느낌이 나네요 아 으 5 아 으 아비가일이 나이가 진짜 딱 좋아 노래 적당하고 톤 적당하고 점점 더 올라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아 이것이 클라이막스인가 아 아 노래 뭔가 분위기가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런 노래인데 오빠 노래가 끝날 것 같으면 강끝나네 아비가일 모드는 아주 이즈했어요 다음 모드는 VS 카피입니다 저게 쥐에요? 개에요? BDR 쥐인데요 무빙 화려한가봐? 펌프 고수인가? 무빙 치는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뒤 왔다갔다 다 쓰면서 움직이는데요? 원래 이 게임 자체도 BDR 게임에서 싸운거잖아요 약간 손가락 펌프 그런 느낌인데 쥐는 그냥 진짜 그대로 실제로 DDR 게임하는 듯이 하니까 느낌 괜찮네요 진짜 약간 움직임이 화려해가지고 고수처럼 보여 오야 노래 좋다 근데 노트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단조로운 느낌이 아니라도 힙네 야 근데 넌 근데 이미 랩 배틀의 그 경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지금 댄스 vs 랩 배틀하는 느낌이거든요? 에잇 자 다음 너같은 지니어색에게 여신 뺏길까보냐? 왠지 노래 어디서 들어간거 같은데?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 베토벤마이러스잖아 진짜 베토벤마이러스네? 지금 베토벤마이러스는 못참지 도 sanding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무빙 미쳤고 오오오오우오오오오옥 여기 마지막에 좀 손 좀 나올 뻔했다 야 이거 재밌네 야 너 그렇게 무빙 치면 몸살 안 나냐? 야 너 그렇게 무빙 치면 안 나냐? 제가 옛날에 펌프 할 때도 비트민 바이러스를 겁나 좋아했었거든요 어려운 아이돌 유명했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노래가 어우 너무 좋았어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녀석은 바로 헬로우 핫둥셰 와 미쳤다 와 잠깐만 빠르다 아 역시 카툰캣 심상치 않은 녀석이군요 오왁아 가자 이건 완전 노래네요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 뭐 난이도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꼭 다 뭐 달라가지고 못 따라하겠어 난이도 살짝 쉬운 센트 느낌 어유 까 미치bor 난이도 나이도 나이도 fürs 내가 니 Crass 레몬데몬 보다 훨씬 악랄한 녀석이군요 자, 게이지 채워감으로 갑시다 진짜 어려운 게 저 이거 두 개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걸 아까도 말했다시피 봉타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저게 막 연속으로 나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난 저거 적응이 안 돼 저희 뭐 지금 파툰캔한테 잡아먹기 일보 직전거든요 어림법제 저번에 센자한테는 쓰레기 당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나이니 고! 고! 끝났나? 언제 끝나? 가자 자, 이제 달립니다 슬슬 가자 우호 저거 끝나라 야, 이게 노트 난이도가 쉬워서 그러지? 날라오는 곳까지 겁나 어려웠으면 못 깼겠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카툰캐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좀 보여가는 느낌이 이제 슬슬 들어요 악랄한 난이도들도 많이 보이고요 저도 계속 연습 좀 해가지고 실력 안 길려놓으면 못 따라가겠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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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